안녕하세요 마음 행복 입니다 오늘은 제가 즐겨 찾는 숲속 산책길을 한번 그려 보려고 해요 지난주에 가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 사진을 기본으로 해서 한번 그려 보려고 합니다 집에서 굉장히 가깝고 그곳은 잣나무가 굉장히 많아서 나무 향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조용하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시간이 날 때면 즐겨 찾는 곳입니다 자 그럼 오늘 그림 한번 시작해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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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로운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그림을 그리겠습니다. 다음번에 더 새롭고 예쁜 그림으로 다시 만나요. 안녕!